오늘은 3일 동안 나눌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를 통행하려고 하십니다 마태복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의 고울로 가지 말고 차라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어요 혹시 성경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설교를 하게 될까 두려워요 목사의 약점은요 성경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설교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인상을 쓰세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구나 자세 설명을 할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 될 때 지금 역사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 모르는 걸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할 때 구의학 성경을 잘 해석해서 바리새인들보다 더 잘 구의학 성경을 잘 해석해서 그렇게 자기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본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자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자강성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동네에 착한 사람들의 친구세요 아니면 이 동네에서 욕먹는 사람들의 친구세요 많은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만 전도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아직 주님을 구원을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욕먹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셨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그 동네에서 다 싫어하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전도하기 위하여 사마리아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사마리아에서 존경받은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 놀리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요즘은 안 그렇게 하잖아요 요즘은 안 그러잖아요 주님은 이상해요 그 당시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면 확 따를 텐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모으려고 사람들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저는 이 교회 이름이 앞에 제자자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울려고 결심을 하게 됐어요 저 순서 바뀌었으면 안 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목회를 하면서 시험이 있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하여 만약에 예수님이 대형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면요 5병 이후에 기적이 일어난 날 사람들이 막 그날 흥분한 날 있잖아요 그날 개척교회 세우면요 5병 이후에 순봉교회 2만 명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급성장하는 대형교를 세워서 그 도시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고 했다면 산상순 설교한 날 그 설교를 들은 감동이 식기 전에 등록까지 돌리잖아요 그럼 산상순 장로교회 2만 명이에요 예수님은 교회 성장의 대표가 될 수 있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5병 이후에 떡 먹은 날 밤에 어떻게 했냐면요 그 밤에 제자들한테 먼저 건너가라 그래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그날 모인 기적을 체험한 2만 명과 함께하지 않냐고 12명과 함께해요 이 주님이에요 이거는 목회자로 시험이에요 만약에 저희 교회 주일날 갑자기 한 3천 명이 바깥에 서 있어봐요 제가 누구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시험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삶을 나누고 그런 삶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지체들에게 집중할까 아니면 6일 동안은 안 보이다가 주일날 헌금하고 주일날 확 모이는 군중과 함께할까 시험입니다 제가 오늘 제자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에 주님이 보내주신 이유는 제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그걸 나누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 사마리아라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는데 별 영양경이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사람 나오는 교회에 아무도 안 올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할 만한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눴어요 게다가 성경 전체에서 있잖아요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긴 시간을 대화를 나눈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도 이렇게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 사람을 위해서요 가장 긴 대화를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니세요? 주님이 영양력 있는 사람과 대화를 많이 나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 사람이 교회 성장에 도움이 안 될지라도 주님은 영혼을 위하여 많은 대화를 나눌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누세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주님이에요 성경의 책의 순서가 이상한 거죠 성경은 새로운 책이 시작될 때마다 영웅이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나와요 여호수와서가 시작되면서요 거기에 첫 등장하는 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와는 그 앞에 책이 나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와서가 시작되면서 나오는 사람은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 창녀였습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만회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나주세요 똑같죠? 여리고성에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여리고라는 도시에 교회를 세우는데 영양력 있는 행사를 할 수 없는 여인인데 이 여인과 가장 긴 대화를 나눠요 여러분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시길 원해하세요 사무엘서가 시작될 때는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사실은 아들 낳은 다음이 유명해졌죠 그렇지만 아들 낳기 전에는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이었습니다 한나는 남편이 그를 채워주지 못해요 남편이 그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원통한 가정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가지만은 성전의 제사장이 그의 신앙을 이해해 주지 않아요 상처를 줘요 아니 가정의 상처를 받고 성전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어서 위를 받아요 그런데 그는 주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룻기가 시작될 때는 룻이 나와요 그런데 여인은요 남편이 죽었어요 외국 남자랑 결혼했는데요 자기네 동네 죽어버렸어요 그때 룻이 젊었는데요 어떻게 할까 또한 며느리는 당연하게 자기네 고향사님이랑 재혼하러 가요 그런데 룻은 그날 자기 인생의 계획을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는 시어머니가 이끄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미국 책 조심하세요 미국 책이 좋은 게 아니에요 햄버거처럼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 여자는요 내가 남편도 일찍 죽었는데 내가 빨리 재혼을 해야지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않아요 이 여자는요 나는 남편이 죽었지만 저 시어머니는 아들이 죽었잖아요 이 룻은요 목적과 계획과 비전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행복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살아요 우리 시어머니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주님은 계획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함께하세요 룻은 자기 남편이 죽어서 슬픈데 시어머니를 위로하고 시어머니를 위해 살아요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에 새 책이 시작될 때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나와요 놀랍죠?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자기의 계획을 나누세요 우리들은 우리 계획을 따라 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에 열이곱길을 가는데 강도만한 사람 나오잖아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도 이거는 꼭 보세요 누가 보금에 나와요? 몇 장인지 나한테 묻지 말고 찾아봐요 거기예요 저는 거기 살아서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열이곱길은 지금도 강도가 많아요 거기는 군인보다 강도에게 유리한 지형이에요 열이곤은 비즈니스가 발달한대요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의 도시죠 예루살렘은 상업의 도시예요 거기를 가는 사람들은 다 돈이 있고 급하지 않으면 안 가요 그런데 갔어요 그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 죽었죠 거의 졸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지나가죠 누가 지나가요?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도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 중요한 신방이나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냥 안 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갔어요? 레위인 레위인은 교육 전사예요 그 밤에 그냥 안 갑니다 무슨 목적이 이끌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그들은요 그냥 안 가요 그들은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간 거예요 다 지나갔어요 엎어진 사람을 보고 본능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죽겠구나 다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말한 주인공이 누구예요? 와 이름도 안 밝힌 그냥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쓰시는 주인공은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설교의 주인공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예화 때 있잖아요 막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예화하면 사람들이 막 들어요 이렇게 계속 아무것도 아닌 시리즈에 나가면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못 쓴 거예요 예화의 주인공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멈췄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 사람도 비즈니스맨이에요 강도 많은 거 알아요 무슨 중요한 목적에 이끌려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열이 곱기를 그런데 그 사람은 중요한 목적 때문에 갈지라도 그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낙위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 주고 여비가 부족하거든 오다가 다시 더 준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사세요 목적을 따라 하지 마요 자녀들한테도요 공부하러 가지 마요 주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15분 지났는데 왜 아멘이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알았어요 주님은 다윗을 볼 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싸움 잘하는 다윗을 보고요 그는 나의 능력의 합한 자야 이렇게 안 말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도바울은요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말하죠 내 마음의 합한 자야 사올이 말해요 사도바울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였습니다 그때 온 백성은요 다 그 교회에 등록하자 그랬어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이는 순간 사람들은요 다윗이 개척한 교회 반드시 내가 간다 그래서 사올의 교회는 안 간다 그랬어요 사올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말했어요 사올은 개척교회에요 다윗은요 급성장하는 대형교회라고 그 노래했다고요 근데요 그때 주님은 잠잠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사올에게 죽이려고 그러죠 다윗은 이미 사올에게도 사무엘이 기름 붓고 다윗에게도 기름 붓어요 그 두 사람 다 오토리티 권위가 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골리아스를 죽일 수 있는 파워도 있어요 권세의 능력이 다 있어요 정당방위에요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름 붓 받은 자를 치는 거를 기뻐하지 않아 하나님 마음을 알았어요 자기가 살 길을 퍼펐은 드리븐 라이프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으니까 이 기름 붓을 따라서 내가 왕이 되는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때 죽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있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있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기름 붓 받은 자를 해치지 말라 근데 그 다음에요 도망가요 몇 명이 따라왔어요 다윗이 바보예요 골리아 죽였을 때 개척결에 만 명이 오는 건데 바보같이 주의의 마음을 따라 살아요 기름 붓 받은 자를 만지지 말라 그리고 광야에 대해 개척결에 세운이 몇 명이 오는지 알아요 성경에 나와요 이 숫자가 400명 사람들은 능력을 좋아하지 주의의 마음을 안 좋아요 다윗은요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해요 와 그때부터 말씀하는 광야에서 다윗아 사람들이 너한테 박수 치지 않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이 제자교회가 이 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병고치고 귀신 쫓고 기적을 행하고 주님의 능력을 따르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그것은 방법이에요 주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 말고 그릇에 담는 거 주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제가 지금 20분을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정말 사랑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든지 재정의 위기가 있든지 아니면 돈이 있어도 해결할 수 없는 법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인간관계가 파괴되든지 거의 네 가지 문제를 겪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밤에 오셨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걸 주님께 맡기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시는지 그것은 나를 주님의 마음을 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한 돈 많이 벌게 하는 능력 죽을 병을 낫게 하는 능력 법적인 것을 해결하는 능력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능력 그걸 바라지 말고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여러분 문제가 있으시죠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문제하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으면 언제나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정상인데 왜 많은 문제가 오는지 모르겠대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알아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열등감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어요 저희 동생 둘이 있는데 잘났거든요 공부도 둘 다 되게 잘해요 저 여동생은 전학년 평점 전과목 A플러스예요 우리 막내는 서울의대 교수예요 제 학점 묻지 마요 저는 진짜 열등감이 심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열등감이 한 방에 치유가 되는데요 그 자유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명문대생만 부럽고 유학 같은 사람은 너무너무 부러워요 우울해져요 놀라워요 어떻게 열등감이 치유되는지 아세요? 내가 원래 열등하더라고요 그걸 몰랐어 나는 내가 장남인데 동생들보다 엄청 달라는 줄 알았어요 열등감 때문에 되게 고생했어요 알고보니 동생보다 못났더라고요 이 진실을 알고 나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열등감이 뭐 열등한데 뭐 회계는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탕자고 내가 죽을 죄인인 거예요 열등하게 당연한 거죠 심판이 있으면 뭐가 이상해? 당연한 거죠 주님 여기까지 3일 동안 여러분을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열이고가 지구에서 제일 낮은 곳이에요 거기서 세례 요한에 세례를 베풀었어요 열이고에서 거기는 어디예요? 해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택하신 세례받는 곳이 수면보다 더 낮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땅에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교만한 사람은 세례받아 소용없어요 그건 목욕이에요 세례는 겸손한 자만 받는 거예요 가장 낮은 땅에서 세례는 영성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가지 않는 가장 낮은 땅 해수면보다 가장 낮은 땅 거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영적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열이고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 주님 역사하십니다 이번에 주제가 자아예요 현대교회에서 축복은 많이 설교하죠 성공에 대해서, 행복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아에 대해서는 정말 설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죽기 전까지 말한 게 자아에 대한 거예요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버리고 달았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주님이 꾸짖어요 사탄을 물러나다 그래서 안 물러나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 구방을 덮고 왜 살아요 여기? 나 같으면 안 했어요 오케이 간다 안 물러나요 죽을 때가 됐어요 예수님이 3년 됐습니다 이제 베드로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예수님 말해요 너희는 곧 다 흩어진다 리더가 흔들리면 너희는 흩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리더와 제자의 관계가 되는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흩어진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이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너는 내일 새벽까지 너는 내일 새벽까지 한 번 두 번 넌 두 번으로도 안 돼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이죠 부인하리라 선언이죠 주님의 단정지인 거예요 너는 세 번 부인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요 목회가 돼요 고맙다 베드로야 너 어쨌든 장로감이라는 거야 모든 걸 버렸는데 나 함께 죽겠다고? 내가 죽기 전에 너에게 장로를 세우겠다 이렇게 해야 목회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 그 다음에 말을 안 해요 예수님 이런 거예요 얘랑은 말이 안 통하는구만 여러분 이게 예수님과 모든 걸 버리고 따른 베드로의 마지막 대화예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을 열심히 물려고 봉사해요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안에서는요 주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을 얼마나 믿는지 아세요? 이 3일 동안 이것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들을 때 너무 저한테 집중하고 듣지 마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뭔가 기대하지 마요 3일 동안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집중하지 마요 여러분 얼마 전에도 훌륭한 강사들이 왔다 갔잖아요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부담 지지 마요 그냥 편하게 들어요 3일 지나도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알았죠? 편하게 들어요 편하게 할 테니까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기도해도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편하게 들어요 어차피 아무래도 안 일어나니까 편하게 들어요 알았죠? 28분이 났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찾는데요 외모로 안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쁘게 하고 왔건 명문대학을 나왔건 그런 거 주님은 보지도 않아요 기분 나빠요? 내일 안 오려고 그래요? 이게 주님입니다 돈 많은 거 안 봅니다 주님은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아무것도 한 사람이지만 사마리아 여인 룻, 한나 동네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네 안에 고하기 원한다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눠요 오늘 읽은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사도보다 더 가장 긴 대화를 나눴어요 여러분이 목사건 장로건 주님이 짧게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뭐 한 달 동안 우리에게 나아는지 안 나아는지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주님이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랑 얘기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기를 추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해요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아까 제자들한테 사마리아로 가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제자들한테는 근데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지 않은데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말이에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해야 되겠는데 전화하기 싫은 거야 이런 말이에요 전달이 돼요 친정집에 가고 싶지 않은데 친정집에 가야만 하겠는지라 이런 말이에요 주일날 교회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 거야 대표회를 맡아서 이런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놀라운 번역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와 예루살렘을 살았겠습니다 근데 사도행정 1장 8절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의되리라 여기에 사마리아를 집어넣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3년 동안 제자훈련을 시킬 때는 사마리아에 가지마 넌 하지 안돼 근데 성령이 임하면 사마리아로 가라 그래요 사마리아가 얼마나 힘든 곳이냐면 성령이 임했잖아요 5순절 날 사도행정 2장에 성령이 임했잖아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임했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사도행정 1장 8절은 유명하죠 많은 교회의 표호로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의되리라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정 8장 1절이 뭔지 알아요 뒤집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절이 뭘까요 여러분 오늘부터 8장 1절이 유명해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정 8장 1절 이것을 읽고 다시 요한복음 4장으로 갈 거예요 읽겠습니다 사올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테반이죠 그 다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을 흩어진이라 와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 다 나왔죠 여러분 사도행전이 말하기를 많은 사람들이 사모해요 성령을 그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해요 같이 이만한 성령을 사모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성령이 임해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다 언제까지 8장까지 그래서 하도 흩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이 뭘 보내요 큰 핍박 큰 핍박이 일어나서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사도행전이 증거하기를 성령이 임해도 안 된다 여러분 이 말만 끊어 말하면 일한대요 앞에 거랑 붙여서 말해주세요 꼭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이지 성령행전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도 능력을 줘도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뭘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의 발 앞에 재산을 팔아놨어요 다 다 다 팔았어요 얼마나 성령이 세게 임하냐면 재산 반을 바친 놈은 즉사했어요 그죠 베드로 때문에 여러분의 목사님이 베드로처럼 훌륭한 분이 되길 바라요 여러분 즉사하는 수가 있어요 저분으로 만족하고 사세요 저분이면 좋게요 뭐 우리 목사님은 뭐가 약해 내가 만약에 베드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잘 믿을 텐데 여러분 즉사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소리 봐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주제에 목사님만 훌륭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이게 자아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아는 모순이에요 자기는 바뀌려고 안 그러면서요 목사님만 영역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있어요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천국은 꼭 가고 싶어요 보약 먹고 오래 있다가 가라고 해요 모순이죠 죄인은 맡겨요 주님께 죄인은 맡겨요 염려 근심도 맡겨요 자식은 안 맡겨요 자식의 배우자 자식의 진로 문제는 주님께 안 맡겨요 모순이죠 무슨 말이에요 나쁜 건 다 맡겨 좋은 건 안 맡겨 이 현대교회 이게 3일 동안 주제입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죄사만 받으려고 해요 주인은 나예요 지옥가요 제가 이것을 알게 된 순간 이 충격은 말도 못해 설마 설마 사랑의 하나님인데 죄만 있어도 성경 아무리 봐도 깨림찍한 기절들이 있어요 일단 두 이상의 그 깨림찍한 기절과 너무나 쉬워 보이는 구원을 설명하는 기절과 동시에 두 기절을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가 하나가 안 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극도로 구원이 어려워 보이는 듯한 깨림찍한 기절과 너무나 쉬워 보이는 듯한 기절이 제게는 하나입니다 렌즈가 하나가 되는 순간 이걸 전하고 싶은 열망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씻는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자아가 해결돼야 돼요 죄는요 예수의 피로만 용서를 받습니다 자아는요 성경에 자아를 예수의 피로 해결한다는 규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아는요 죽어야 돼요 죄는요 씻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는 게 세례인데요 로마서 6장의 세례는 이렇게 말해요 세례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이게 죄와 자아를 동시에 해결하는 세례입니다 현대교회는 죄만 찢으면 세례받는 줄 알아 이건 부족합니다 이건 부족합니다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기 때문에요 맘 놓고 싸매 할렐루야 왜요 싸매도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왜요 죄 있었으니까 씻어지지 않았습니다 착각입니다 3일 동안에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죽기 전까지 말한 게 그거예요 너는 지금 너를 믿고 있잖아 내가 세 번 부인한다고 말했잖아 너는 지금 너 자신의 판단을 믿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잘 믿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이럴 것 같아요 날 봐봐 인마 3년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들은 말은 혼난 거야 여러분 그거 자체가 내가 예수님이 목회에 있으면 잘 믿는 건데 저분이 목회하는 바람에 이것밖에 못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가 머릿속에서요 사탄이 넣어준 생각 속에 우리 자아가 신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걸 이미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를 꺼집어내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가 아니라 마귀가 넣는 것을 꺼집어내는 3일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떤 곳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쫓겨져요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와 솔로몬의 부하의 나라로 솔로몬의 아들의 나라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솔로몬의 부하의 나라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치 아니하밀러라 솔로몬 때부터 예수님 때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 유대 땅과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치 않아요 왜요? 예루살렘은 아들의 나라 사마리아는 부하의 나라였습니다 상종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세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세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과 유대입니다 뭐냐면 예루살렘과 유대는요 서로 너무 쉽게 친해 너무 잘 통해 옷 입는 것도 비슷하고 좋아하는 음악도 비슷하고 식성도 비슷해 금세 친해지죠 거기다가 드라마를 똑같은 걸 좋아해 그냥 천국에 너무 친해요 교회에 오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거기 또 신앙까지 비슷해 좋아하는 목사님이 똑같아요 좋아하는 찬성과가 똑같아 금방 친해지죠 이게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주님 이런 걸 주세요 이건 누구나 하나 될 수 있어요 이게 예루살렘 유대예요 여러분 죄사함 받잖아요 그러면 친척집 가는 것보다 동창회 가는 것보다 교회에 오기만 하면 더 좋아요 회계하면 반드시 이런 같은 하나 된 것을 주세요 당분간 그런데 언제부턴가 있잖아요 딸을 아주 시험들게 하는 그녀가 등록을 해요 이제는 교회 가려고 하면 주기도 문을 외우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 사람이 와요 그 전까지 특송을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온 다음부터 난 특송할 죄가 없어 주님이 그런 사람을 등록시키기 시작해요 이상하죠 구형예배를 가면은 그 집에가 우리 집을 그렇게 패는 거야 맨정신을 못 가요 구형예배를 나는 우리 집을 갔다가 조용히 시켜 냉장고 열지마 우리 집 아니잖아 어마게이크예요 그 집은요 박목을 하는 거야 냉장고 막 열고 있잖아요 개판으로 하면서 이게 은혜래 은혜라는 단어가 틀려요 막 사는 게 은혜래 그 집에가 막 다 뒤집어놨는데 있잖아요 바쁘다가 먼저 가버려 이제 맨정신에도 구형예배를 못 가요 구형을 바꿔 봐요 목사님한테 말해요 목사님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그 집사와 나를 내년에는 꼭 다른 구형에 넣어주세요 목사님 딱 1년만 참아요 그래서 딴 구역에 가요 당분간은 편해요 그 다음에 더 센 게 등록을 해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바꿔봐요 언제나 더 센 게 있어요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만 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밥도 안 먹어 이제 눈치가 좋기 때문에 밥 먹다 붙잡히면 곤란해져요 축도 하면 집에 가는 거예요 중전신자들이죠 개신 없지만 눈치가 든 사람들 좋은 뜻으로 목사님 우리 부삭치면 안 좋습니다 하면 나가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주일날만 좋은 뜻으로 그 사람을 안 만납니다 이도구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월심만 하면 성전이에요 구약시대 옆사람이 안 나와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교회는 안 해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온 데는 서로 사랑하고 피차 복종하고 날마다 서로 곤면하고 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젊었을 때 한 큰 교회 설교해 본 적 있는데요 설교를 하다가 환상을 본 거 몇 번 안 돼요 설교를 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덤프트럭이 있잖아요 벽돌을 훅 때리는 거예요 이것도 뭐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강원도의 탄광촌에 조그만 교회를 갔는데요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몇 명 안 돼요 들어오는데 벽돌이 딱딱 맞는 거예요 와 주님이더라고요 여기가 내 집이야 너 기원 나냐 그 큰 교회 벽돌 훅 사람 많이 모였는데 거기는 교인들이 서로 몰라 구형예배도 안 가 주일날만 보는 거야 서로 몰라 거기는 내 집이 아니야 거긴 주일날만 벽돌이 훅 모여지는 벽돌더미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집에만 고하세요 여러분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 보면 이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유명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유명하죠? 알죠? 그 앞에 기절은 뭐예요 이상하게요 그 유명한 기절 앞에 기절에 주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앞에 기절이 뭔지 아세요? 너희가 내 말에 고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무슨 말입니까? 제자가 돼야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제자가 안 되고 진리를 싸면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못된 거죠 제자는 될 마음이 없으면서 진리는 알고 싶은 거예요 천국은 가고 싶은데 늦게 가는 거죠 죄는 맡기지만 자식은 못 맡기는 거예요 내 성공은 못 맡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한국 교회가 죄사함은 받는데 예수님께 나를 위해 죽은 그분에게 주도권 주권 주권을 안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내가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망을 주시잖아요 절망은 어떤 사람의 겁니까? 절망은 절망은요 내 판단 내 능력 내 경험으로 안 돼 나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아 나는 다시 직장을 못 구할 것 같아 나는 이거 암인가 봐 누구 판단이에요? 자기 판단 나는 돈이 있지만 이 재판을 이길 수가 없어 억울해 안 될 것 같아 누굴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 전문이거든요 전에는 이너 힐링 치유를 많이 제가 생각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치위받으면요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등병자가 10명이 나도 주님께 남은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되면 여기 안 나을 놈들이세요 그거 아세요? 저 처음에 목회할 때 있잖아요 새벽에 누가 오잖아요 목사로서 사랑이 막 나가 나는 갑자기 돈 많이 벌어서 새벽기도 오는 인간을 못 봤어요 뭔 사건 나서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잘돼서 오는 사람을 못 봤다니까요 여러분 갑자기 잘될 때 새벽에 오십시오 아니 갑자기 잘되기 전에 미리 오십시오 이게 신자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어려운 사람이 오면 기도가 돼요 주님 저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저 사람이 우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저 애절한 울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안 그래요 해결되면 안 나오거든요 지금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저 사람의 눈물에 속지 마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조심하시옵소서 저 사람이 운다고 응답하지 마시옵소서 저 사람 안 나와요 주님 그게 뭐가 축복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다윗처럼 새벽을 자는 게 축복이에요 아니면 반짝 해열을 받고 다시 주일날만 나오다가 넘어지는 게 축복이에요 앞만 생각해봐도요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새벽에 안 나오면 안 되는 사람 그게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얻으니까 여러분 모든 걸 잊어버려도 3일 동안요 주님을 얻으세요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얼만큼 많이 받으면 다 알죠 요셉만 다른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바깥에 안 내보내요 아버지 생각 받아요 행복했어요 요셉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자식 잘해줘요 요셉처럼 그냥 특별한 옷을 입혀요 미안한 얘기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식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돈 받고 팔아버려요 딴 나라에 대단한 집안이에요 형들이 돈 받고 딴 나라에 팔아버려요 인심의 매단에 팔려갔죠 그 나라에서 뭐해요 외국인 노무자들처럼 종살이에요 한국 언론에 나오지 않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외국인 노무자들처럼 그렇게 살아요 성경에 주님이 함께한대요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팔려갔는데 함께한다 그러면 간증지폐 아무도 안 불러요 그러다가 풀려놔야지 간증지폐 부르지 팔려갔는데 함께하더라 그러면 잘 살아라 거기만이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요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감옥가죠 감옥가는데 주님이 함께한대 간증지폐 아무도 안 불러요 감옥에 갔는데 뭘 불러 감옥에 갔는데 거기서 요셉이 기도하다 보니까 이집트의 국선변호사가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선 변호를 세워줘서 재판에서 겨우 이겨서 야곱에게 돌아갔더라 그러면 간증지폐 부르고 책 내라 그래요 감옥가는데 함께하더라 아무도 안 불러요 여러분 오늘날의 간증지폐와 주님의 간증지폐는 다르다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점점 더 멀어져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하더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이 도움 얻을만한 경력 재력 학력 내려놓으세요 그걸 의지하느냐 주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그걸 더 의지하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남보다 나은 학력 남보다 나은 경력 거기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남들보다 좀 나은 점 그걸 쓸 줄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남들보다 나은 점이 있거든요 주님이 안 쓰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내 속에서 이거는 열등감 이런 거 거절감 이런 거 저는 거절감이 굉장히 심해요 깍두기 저 집 반찬 세 개 있는데 나 두 개 주잖아요 나 그 집 밥 안 먹어요 난 거절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창피한 거야 거절감이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열등감은 치유가 완전히 되는데 완전히 됐어요 거절감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인들보다 못한 점이 있는데 일단 그게 만나면 목회에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인보다 못난 점이 있죠 거기서 주님 역사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는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냐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비즈니스 애들 교육 여러분의 모든 일 여러분이 남보다 잘한다고 하는 일은 아무래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노역을 해도 안 되는 영역 거기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기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과 가난의 입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이러지 마요 목회는 그럴 줄 몰라요 저 목사님은 아무래도 직장생활 안 해봤나 보다 핵교만 다녀나 보다 핵교만 다녔나 보다 맞아요 저는 봉급을 못 해봤어요 직장생활 못 해봤으니까 아 역시 현실감이 없구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회나 비즈니스나 똑같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참고로 목회는 전업이 안 돼요 딴 걸로 여러분은 딴 업종을 바꿀지 모르지만 이 업종은요 살벌해요 여기는 보안사도 없고요 CCTV가 없어요 목회가 더 어려워요 목회 웃기고지 마요 여러분 목회는요 비열한 거리를 걸어야 돼요 작업의 정석이 없어요 사람만 뺏고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 가문의 위기는 왔어요 목회다 본 속이 괴물이 돼가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목회나 비즈니스나 똑같아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랑 똑같은 처지란 말이에요 목회를 만약에 나를 위해서 한다면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자의 명성을 위해서 하면 그건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이 떡볶이를 팔건 여러분이 청소를 하건 주를 위해서 하시잖아요 그거는 목회입니다 주님이 말해요 거기가 내 집이야 내가 네가 청소하는 곳에 나 거기 있고 싶어 여러분 일터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요 죽게 하듯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보는 거 하나예요 마음 내 마음이 주를 위해 사는지 이거예요 이걸 보는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은 거예요 사마리아는요 바벨론과 아스루가 쳐들어 다 망해요 유대도 망하고 사마리도 망해요 왜냐하면 적에 의하면 저들은 하나예요 한편에 적에 의하면 다 솔로만의 것들이에요 그런데 외부에 어려움이 없으면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서로 싸매요 이게 사마리아예요 여러분의 사마리아가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둘이 음식점을 해야 돼요 돈 같이 벌어야 돼요 애 등록금 마련하려고 맨날 싸매 사마리아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를 전도한 사람과 사마리아예요 자기를 주님께로 인도했는데 그자가 내 애인과 결혼한 거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받은 은혜는 크지만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 또한 만만치 않아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가 있죠 어떤 사람은요 부자지간의 사마리아예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바깥에 나가서 자식 사거치는 걸 보는 순간 지옥이에요 많아요 부자가 사마리아예요 어떤 사람은요 목회자가 사마리아예요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는데 목사님에게 받은 상처와 실망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언제까지는 신앙생활할 때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인간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죠 설교가 들어오지 않고 목사님이 오늘 저 말을 왜 하나 다른 묵상을 시작하죠 그리고 광고 시간에 말하는 거과 설교랑 맞춰보기 시작하죠 언제부턴가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인간적으로 해석되는 게 더 맞아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를 주시죠 동력을 해야 되는데 가장 갈등관계인 사람 사마리아입니다 많은 경우가 부부가 사마리아예요 자식이 사마리아하고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사마리아예요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사마리아예요 구역장이 사마리아예요 교구장이 사마리아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갑자기 교회를 안 해요 그리고 홈리스 돕는 거 단기 성교 이런 거 많이 가요 성교단체 많이 가요 어디요? 땅끝을 피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단기 성교 가면요 주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은혜가 돼요 그죠? 단기 성교 가보세요 은혜가 넘쳐요 험한 산골에 가봐요 은혜가 넘쳐 주만 바라보고 기욱하다가 공항에 사마리아를 만나는 거야 교회 앞에 밥집에 갔다가 다시 나와 왜요? 나의 사마리아가 밥 먹고 있는 거야 지난번 교회에 그녀가 앉아있는 거야 나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다 죄사함 말았대 속죄는 있는데 화목죄는 없다 여러분 주님이 죄사함 주신 이유는요 화해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의 모든 걸 용서했으니 다시는 만나지 말지 일단 한국교회처럼 용서가 없는 교회가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중심으로 용서하지 않느냐 하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죄사함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죄다 죄사함을 받았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만큼 다시는 안 만나는 인간이 드러나 무엇입니까? 구원의 몸과 부족하다 이것은 사마리아를 건너댔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식자가를 경험하게 하세요 처음의 신앙은 어린 양의 피 피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만 씻어요 저는 지난주에 서울 구치소에 면회 갔다 왔는데요 우리 교회 신방도 안 가는데 여기 가서 면회 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알면 안 돼요 여기 서울에서요 이 칼을 쓰는 유명한 조지평의 두목이 예수를 연결받는 거예요 그가 재판장에서 내 형량을 줄일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나는 예수를 믿었다고 다 지저나 된다고 그런데 우리들이 다시는 만날 것 같지 않다고 판검사한테 왜냐하면 나는 다시는 죄를 지지 않게 될 거니까 매일매일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도하는 거예요 교도가 있는 도로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거예요 천국의 천국 놀랍죠 할렐루야 기도해 주세요 청량리파 두목이에요 그런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세요 거긴 유대 땅이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언제부턴가 껄끄러운 사람이 굉장한 거예요 있죠 그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자랐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땅끝에 나아가서는요 환경, 풍랑을 잠잠하게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게 땅끝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는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비이성적인 말을 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별거 아닌 거 상처받는 사람 그런 뜻을 한 게 아니라 상처받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설교를 해도 안 받는 사람이 상처를 주면 꼬박꼬박 다 받아 먹어 여러분 상처 주면 받지 마요 다 그래요 설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받지 마요 그런데 다 주는 대로 다 받아 처먹었다는 상처를 받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받지 마요 설교는 다 안 받으면 상처는 꼬박꼬박 다 받아 먹어요 왜 그래요 자아예요 자아는 사탄 좋아하는 거를 팍팍 다 받는 거예요 상처 은혜받은 상처 안 받습니다 우리 식구가 내 식구인데요 제일 잘 믿는 게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이 졸업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가만히 있었죠 했더니 전도하는 거지 아 우리 딸 학교 그럼 아흔한 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리냐 한 명을 찾는 게 제일 좋지 걔 몸에 병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주일 중에 가장 귀한 시간 자기가 생각할 때 일주일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노방전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걸 행하는 거예요 우와 천국의 천국 왜 그 말 하냐면 그렇게 은혜가 있다 그거예요 걔는 주님이 다 인도하셔 딱딱 인도하셔 누구라보다 신기해 문제는 은혜 바른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는 마귀 역할을 한다는 거지 아빠가 긁는 거예요 이제 이게 야 쓰레기 버려 네가 화를 안 내 어쭈 화를 안 내 더 세게 나눠줘 나머지 세 식구가 마귀 도르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은혜는 못 당해요 은혜는 못 당해요 화를 안 내 남들 거 다 챙겨요 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은혜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상처받죠 설교의 은혜가 되는데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한 한마디에 상처받아요 예전동 회장이 하는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거예요 저거 나한테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나오죠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랐기 때문이에요 어린아이들이나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끼리끼리 노는 거예요 통하는 사람끼리만 주님은요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요 온수는 사랑할 수 있지만 내 남편은 사랑할 수 없대 교회에 가서 주의로 학교하면서요 사거뭉치 애들한테 사랑으로 교사해요 집에 가서 지네 집 애한테 우위병 던져버려요 신랑하지 않아요 딴 집 애들을 하는 교사로 사랑할 수 있는데 우리 집 애는 안 돼 집어 던져버려 저거 네가 인간이냐고 자아는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아는 믿지 마요 하와를 노린 건 자아예요 자아는 신기해요 예쁜 자세 보면 그래요 인형 같아 그래요 인형 멋있는 거 보잖아 사랑 같아 그래요 왜 그러는 거야 사안은 할머니랑 손주가 이쁘면 그래요 아이고 미워 죽겠어 그래요 이상해 그리고 미운 놈은 떡 하나 사준대 자아의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자아는요 바르게 뭘 말하라고 속지 마십시오 자아는 이래요 상담 많이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많이 와요 죽으려는 사람들이 전체 그래요 복사님 내가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생지옥입니다 집이 정말 내가 죽을지 모릅니다 제가 곤면을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그럼 삽니다 그건 뭐라는지 아세요 그것만은 죽어도 못합니다 죽는데 왜 지금 자살할지 모른데 근데 이거 하라 그러면은 그것만은 죽어도 못하는데 다른 건 다 해도 웃기죠 그게 우리죠 웃기는 게 우리죠 속지 마요 자아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3년 해봤거든요 예수님 버리고 도망하는 자기를 발견해요 베드로가 통곡으로 울어요 죄 때문입니까 자아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통곡으로 울면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뭐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첫 마디가 예수님이 체포돼서 바라보는 날 자기가 세 번 밤새 부인한 날 가슴에 모처럼 새겨진 거예요 너 나를 따르려고 그래 자아를 부인해야 돼 여러분 교회에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건 좋죠 그러나 열심히 하는 것보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 교회 일 중에서 눈에 안 띄는 거 화장실 청소 그런 생각이 나요 자기네 집이면 저렇게 할까 자기 집이면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세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괜찮은 배우자가 나타나잖아요 점 찍지 마요 점 찍지 마요 딴 지체하게 넘겨요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왜 아멘 안 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살면 안 되는 거지 더 나은 그 놈한테 넘겨야 되는 거지 왜 웃을 때가 아니야 지금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문제는 우리가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라는 거지 여러분 이게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마귀에게 속아온 거예요 하와부터 베드로까지 마귀에게 속아온 거예요 성령이 임하길 바라세요 자기를 부인하세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요 어거스틴이랑 세 사람이 금식기도 했어요 40일을 영성을 쌓은 거죠 그런데 한 친구가 그냥 밥을 먹어버렸어요 도중에 둘 남았죠 그런데 40일 금식기도를 끝까지 이룬 사람이 성자가 됐을까요 어거스틴은 안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이 둘이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이 친구가 먹어버렸으면 친구를 잃어버릴까 봐 패배감에 어거스틴은 영성을 택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택해요 자기도 밥을 먹어요 그게 성자가 된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제일 힘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 찾잖아요 그럼 성경을 많이 봤어 딱 찾아낸 다음에 주만 봐라 봐 그런데 옆 사람은 처음 나와서 신구약을 보러 헤매고 있는데 주만 봐라 봐 성령이 떠나가요 그럼 옆 사람이 못 찾으면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일찍 딱 펴놓고 주만 봐라 봐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대화하다가 안 통화하면 당신은 신앙이 어려서 날 몰라 주님은 아셔 그래요 주님도 몰라 착각하지 마요 주님은 교회에서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과 함께하세요 이게 다 자아의 모순이에요 자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아는 그래요 당신들은 날 몰라 신앙이 어려서 몰라 주님만 아셔 그래요 주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나도 모른다 이게 자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발견되세요 저는 3일 동안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오늘의 생활 속에 찾아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 오늘 이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 건데 오마이갓 남편이 들어야 되면 여기 남편을 불러오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똑바로 하세요 이 시간에 여기서 그러면 안 돼요 야 오늘 이거 우리 구역장 왔어야 되는 건데 잠깐 같이 봐 여러분이 똑바로 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만 부른 줄 믿습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만 자기를 부인한다면 주님은 여기에 역사하십니다 사마리아 왔어요 놀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행로에 고나여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떡사로 보냈어요 성경에 이런 걸 기억했어 그래서 예수님 물 달라고 그러죠 뭐 이런 걸 기록해 영적인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하더라 그리고 떡사로 보냈다 이런 모토로 기록해 여러분 예수님의 전생에서 예수님이 한 사람의 인간으로 배고프고 목마른 것은 여기만 기록돼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남성교 여성교에서나 구역에서 껄끄러운 관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들은요 영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막 성령축만 할 때나 만나고 싶지 내가 비참할 때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죠 예수님은 서로 상종치 아니냐는 껄끄러운 관계를 만날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사마리아를 간 것이 아니라 아무 영적 능력이 없는 너무 배가 고프고 그래서 떡을 사하러 가고 싶고 오병의 기적을 행하지 못하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되는데 어떤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고 이런 한 사람의 정직한 인간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언제부턴가 내가 은혜 받은 건 사라지고 그냥 불신자랑 다름이 없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좋아하는 찬송가는 사라지고 유행가 그렇게 은혜가 되죠 그죠 그 저런 날 오죠 금식을 하고 부흥의 때 은혜바라도 있잖아요 언제부턴가 찬송가를 부르면 가슴이 안 실려 그런데 지나가다가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틀어놓은 그 드라마 음악에 감동이 되죠 이럴 때가 사마리아예요 그때는 교회를 가도 인간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영적인 눈에가 안 돼 그리고 모든 게 인간적으로 해석이 돼 피하고 싶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남들을 변화시킬 때가 아니라 그 틀린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받는 곳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가장 긴 시간을 낭비한 게 사마리아예요 그걸 껄끄러운 목회자 하필 저런 사람은 동욕을 하게 됐나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을 중보했죠 그 사람을 주님은 듣지 않더라고요 전혀 그런데요 알기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상처만은 너무나 쉽게 상처를 받고 용서를 내게 요구하고 또 너무나 쉽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제자훈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요 그 상처만은 사람을 통하여 내가 깎이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변화받기를 원해하더라고요 제가 매년 스미오시파라고 하는 일본의 야쿠자 조직의 그 부두목 사무실에 집회를 가는데요 세더라고요 물어봐요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 아니에요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 아니에요 우리가 속담이잖아요 거기는 좀 세더라고요 답은 뭐냐면요 덜 밟혀서 전달이 안 되나 보네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해요 꼭 덜 밟혔으니까 남은 부분이 요동을 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왜 상처바르세요 덜 밟혀서 여러분 오늘 밤에 꼭 밟히기 바랍니다 무엇입니까 사마리아는요 상대방을 변화시키는 곳이 아니라 내가 변화받는 곳이에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색은 하지 않아도 이 사람과 하나 달려 그러면 그렇게 속이 힘이 들어 예배도 힘들고 교제는 더 어려워 봉사는 더 어려워 있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변화시키려고 아브라함 거를 언제나 뺏어가고 도와줘야 되는 짐덩어리 롯을 주세요 아브라함을 만들기 위하여 꼭 다 뺏어가고 도움을 요청해 롯을 다 뺏어갔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돼 이 사람 있죠 여러분도 오십니다 이삭은요 이스마엘이 10살이나 많아요 13살이나 너무 세 너무 세 법적으로 너무 앞섰어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이미 먼저 하는 사람이 있죠 있죠 이삭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하여 이삭을 바꾸죠 야곱은요 최선을 다했지만 한 번도 이길 수 없는 애서가 있죠 너무 세요 결국은 피해요 피하면요 이번 나보다 더 야가 빠진 게 기다려요 라반 여러분 센 거 피하지 마요 약은 거에 더 당해요 약은 거 피하지 마요 다시 애서해요 인생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구역에 그녀가 있어요 웬만하면 그냥 있으세요 더 약은 거 맞나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제자을견입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참 감사하게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힘들어해요 그 사람만 등장하면 다 힘들어해요 그 사람 혼자만 편하다는 거야 그럴 리가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다 뺏어가는 짐덩어리 로시스 있어요 순종의 사람 순종의 예표 이삭에게도 이스마이 있습니다 복종의 예표 부서진 사람 낮아진 사람 야곱을 만들기 위해서 애서가 있어요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사우랑이 있어요 영적으로 모든 선지자를 이겨버린 엘리아가 있지만 이세벨이 있어요 당신이 뭔데 아무도 없다는 거야 당신이 이세벨 이세벨이에요 당신이 이스마일이에요 왜 아멘이라는 거예요 맞죠 교회에서 가정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요 나를 괴롭힌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이에요 아멘이 되죠 성경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제작용인 줄 알았어요 그것은 땅끝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주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랬죠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집 본토는 떠나요 아버님이 떠나자 그랬어요 이미 아비집,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떠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친척은 못 떠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습니다 로스는요 아버지가 없어요 둘이 사돈이에요 사촌 정 들었죠 주님이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요 여러분 주님이 떠나라고 해도 못 떠나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보기에 동의되는 건 떠나 아비집, 본토 떠나 그런데 내가 보기에 괜찮은 로스는 주님이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요 누가 주인이에요 아브라함이 주인이죠 문제가 생겨요 로스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어요 서로 약 놓고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해요 로다 네가 우하면 저하고 네가 좌무부하리라 아브라함은 소유를 택하지 않냐고 주의의 마음을 택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요 여러분 소유를 택하지 않냐고 먼저 주의의 마음을 택하세요 반드시 부활이 역사합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로스와의 갈등관계가 생겼을 때 나를 향한 로스의 허물을 보지 않고 이 갈등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허물을 봐요 전달돼요? 다시 한 번 말할게요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아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로스와 갈등관계가 돼요 갈등이 많이 와요 세상에서는 그럴 때 우리나라요 상대방이 너무 무리수야 욕심이 많아 힘에 상식을 벗어났어 그럴 때 어떻게 우리들은 상대방을 고치는 게 제작을 주는 줄 알아요 아브라함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에 대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그게 맞잖아요 로스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허물을 보지 않아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을 하면서 우리들은 나에 대한 상대방의 허물을 보잖아요 왜 아멘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왜 해요? 마찬가지예요 나에 대한 상대방의 허물을 봐요 그죠? 자식이 훗나도 안 통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나에 대한 자식이 허물을 고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요 자식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이 말 안 드는 자식을 통하여 내가 변화받기 원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게 제작 훈련입니다 저희 아들이랑 저랑은요 가까이에게 너무나 먼 당신이에요 정말 심각했습니다 자식이 이해가 안 돼요 아들이 위기였습니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전 두려웠어요 아버지로서 너무 다른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날이 왔어요 위기가 우리 아들이 이스라엘에서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숙제를 1년 동안 안 해갔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불렀어요 너희들끼리 알아서 살아라는 거지 부자지가 침박한 거지 그때 우리는 포기다 유대인 학교였어요 전원의 유대인밖에 없어요 우리 애들 빼고 저도 두렵더라고요 가만둘 수도 없고 패면은 이거 죽일 거 없고 정말 제가 두려웠어요 어떡하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말락이 사장 사자로 생각했어요 마지막 때 엘리아가 오고던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패역하면서 의인의 슬기로 아버지에게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자식을 돌이키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자식이 향해야 된다는 거 있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몇 가지 말씀을 붙잡았어요 내일 할게요 그걸 붙잡았더니요 바뀌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묵상했더니 저는 숙제를 2년 동안 안 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He's good He's better than me 우리 아들 좋다 우리 아들은 나보다 훌륭해 나는 옛날에 2년 안에 갔다 야갔더니 선생님이 가버리더라고요 선생님이 이게 안 될 집안이구나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 나에 대한 우리 아들의 허물을 보기 전에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 없었거든요 외국 나가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나의 허물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제자의 의료이더라고요 여러분 누구와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이 분명히 틀렸어요 배우자건 교인이건 비즈니스 할 때건 하나님의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비즈니스에서도요 뭘 발견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야 상대방이 하나님의 사람은 나에 대한 그 사람의 잘못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지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허물을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소유를 택하지 않냐고 주님의 마음을 택해요 사랑하는 죄자 강성교회 교우 여러분 상대방을 틀린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요 그 사람 상처 많은 사람이에요 상처 많은 사람은 이성적으로 안 돼요 그 사람을 통하여 내가 깎이고 내가 낮아지고 변화받기를 바랍니다 애설을 변화시키려고 주님은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기에게 나아오고 부르짖는 야곱만을 부수습니다 주님은 롯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은 없습니다 롯에게 빼앗기는 아브라함을 변화시킵니다 시편이 150편인데 놀라운 것은요 시편은요 다윗이 골리아스를 죽일 수 있는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킨 기록이 아니에요 시편을 읽다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은 속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는지 셀 수가 없어요 난 다윗 하나도 안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그래서 주로 기도에 나오는 사람이 원수, 악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편 누굴 변화시켜요? 하나님은 악인과 원수를 통하여 다윗을 눈물 흘리게 하고 다윗을 기도하게 하고 다윗이 변화받은 기록이에요 이게 제자훈련입니다 여러분 세리아 제인의 친구가 되세요 그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변화받아요 변화는 죽어야 돼요 수술은 마취가 될 수술이에요 이게 내일 나눌 얘기인데요 여러분이 오늘 이런 의지가 생길 바라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구나 저는 주변에 지옥 같은 가정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남에게 나가서 발설도 못하는 지옥 같은 가정생활 상처를 마음대로 쏟아보는 경찰도 없고 국정원도 없고 마음대로 쏟아보는 교회 가서 말하면 죽여버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보해요 상처를 주는 남편들이 변화받기를 그런 사람이 참 많이 와요 저에게 지금까지 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변화받으면 돼요 야곱이 애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지 않습니다 야폭광을 건너는 것은 야곱이 눈물로 애설을 변화받기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저 변화받지 않은 애설을 만날 수 있도록 나를 바꿔주시오 이게 제 인생이 바뀐 날이에요 그때까지 상대방을 바꾸는 게 제자 훈련인 줄 알고 우리 어머니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전도하려고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야 네 이승 믿으려다가 네 얼굴 보고 절대 안 믿는다 미치는 거야 그냥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나보고는 안 믿겠다는 거야 우리 막내 동생 일기장에 서 있더라고요 형 보고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러다가 결혼을 했는데요 기절한 줄 아세요 우리 아들 일기장에 똑같은 게 써 있는 거예요 아빠 보고는 절대 안 믿는다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나쁜 것이냐고 어머니도 말하고 동생도 말하고 아들까지 말하는데도 몰랐어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전에는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머니 말로도 안 들어오고 동생의 말로도 안 들어오고 아들의 말로도 안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네가 바뀌어야 한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라고요 아멘 주만 바라보지 마요 성령 역사하지 않아요 옆사람들을 바라봐요 섬겨야 돼요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기 서로 인사하세요 뭐라고 주님은 당신이 변화받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빨리 주님은 당신이 변화받길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눈 똑바로 보고 인사합니다 똑바로 보고 진지하게 주님은 당신이 변화받길 바랍니다 성경은 서로 하답하라고 했어요 들은 사람이 이제 눈 똑바로 하고 말해주세요 너나 똑바로 하세요 자 빨리 말하세요 아까 말한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눈 똑바로 보고 너나 똑바로 하세요 빨리 하세요 아멘이 되죠 그죠 우리들은 설결도 있잖아요 이걸로 남에게 설결하려 그래 이게 마귀에요 마귀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이야 이거 우리 남편을 꼬아서 했어야 하는 것들 이게 마귀라는 거 알겠죠 왜요 어떤 지옥 같은 가정생활 어떤 지옥 같은 직장생활로 초절하게 망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내가 부수어지잖아요 내가 이거는요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기도할 때 상황을 증보하잖아요 상황을 그죠 주님은요 사마리아 여인 앞에서 행로에 고나요 주저앉으시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목수의 아들 영양실조 걸린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주저앉았어요 여러분 행로에 고나요 교회에 주저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다 큰 맘 먹고 그냥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은 아니니까 교회에 왔는데요 갈 때는요 더 힘들 때 있죠 올 때는 맨정신에 왔는데 갈 때는요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언제예요 신앙이 자라 있을 때 있어요 이제 주님은 죄사함으로 영을 소생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생케 된 영이 육체에까지 역사하기 위해서 이제는 혼을 부인하게 할 때예요 혼을 쇠하게 할 때예요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전달돼요? 그래서 성경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제일 위험한 사람이 40일 상키도 내려온 다음에 성활했다가 산 사람 이게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은사는 있어요 예언은 쎄요 그런데 그 사람만 안 들으면 막이 되어버려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사고 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자기만 안 들으면 사고 난다는 거예요 거파라고 사고 났다고 그러고 그건 막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기 부인은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변화받는 거예요 상기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영성만 쎄져요 사내가 기도하면 영만 쎄져요 주는 영이시니 영만 쎄지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부러도 돼요 그래 영을 키워라 기도 많이 해라 영을 키워요 사람 만나는 순간 무너져버려요 너무 낙심하지 마요 모세가요 40일 금식을 했을 때 주님을 대면하여 주님만 바라봐 주님만 주님은 아니에요 주님은 모세도 보이고 모세의 뒤에 있는 우상 승비하는 사람이 다 보였어요 봐봐요 주님은 모세도 보이고 우상 승비하는 사람이 다 보였요 저 죽여버려야 되는데 천사들아 칼 가져와 죽이자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모세는요 모세는 주님만 바라봐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더 나아 저 죽여야 된다 모세가 그래요 주님 당신이 약속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어떠함을 보지 마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약속만을 바라보시옵소서 당신이 구한다고 했는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미안하다 내 정신 나갔다 여러분 주님도 상황 보면 돌아버려요 여러분은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주님이 그래요 나도 그랬다 상황보니 나도 안 되더라 너무 자책하지 마요 자책해도 마귀가 정죄예요 너 같은 게 뭘 너 같은 게 뭘 그래요 마귀가 그래요 너 같은 게 뭘 정죄만 하고 말이야 걱정마요 주님이 그래요 나 같은 것도 그런데 뭐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회개시키고 돌판을 받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도 보자마 때 돌판 깨버려요 그냥 꽉 깨버려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요 주님이 그래요 지도 똑같으면서 그냥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요 주님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돼요 여러분은 반드시 안 된다 아멘 아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장로인데 왜 이럴까 주님이 그래요 나도 그랬다 이게 너무 잘 높이지 않는 거예요 천하인간의 생황을 먼저 바라보면 다 마귀 되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가 누구 편에 섰어요 모세가 이게 두 번째 기혼이에요 모세는 주님 편에 섰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죄인 편에 섰 거예요 죄인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얘네 원래 이랬어요 하나님 얘네 애국의 사람 똑같아요 죄 사안만 받았어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얘네들 한 달 반 전에 6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죄 용서만 받았어요 죄인이에요 죄 용서받았지만 죄인이에요 안됩니다 당신 약속만 기억하시옵소서 이게 그녀예요 근데 신앙 좀 세지면요 우리가 주님의 자리에 가 그럼 우리들이에요 칼법자 칼들어라 누구 자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누구예요 마귀예요 주님은 겸손한 자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겸손한 자리는요 세리와 죄인의 자리예요 놀랍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해요 내게 물을 달라고 예수님이 목말라 하는 여인에게요 영적인 사람으로 안 나서요 이렇게 한 말이에요 너는 내가 반석을 칠 텐데 바가지 준비해라 이렇게 안 말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한테 물을 줄 수 있긴 내가 목마르다고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의 연약한 인간으로 영적인 캄프라치를 하지 않냐고 영적인 카스메티를 하지 않냐고 정직한 인간으로 나아갈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영성으로 자기 열등감을 싸지 마요 그냥 나 빼고 밥 먹었다고 그냥 속으로는 힘들어하면서 주야 그러지 마요 영성으로 치유되지 않은 거절감을 감싸지 마요 그럼 그 사이에는 그 틈박이는 마귀 집대요 마귀는 언제나 자아에 삽니다 내일 나눌게요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주인 되는 순간 우리는 거의 마귀에게 나를 빼앗겼다고 보면 돼요 베드로한테 예수님 비밀을 말해줘요 베드로야 너한테 말한다 나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성경에 예수를 붙잡고 말하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성경에 말해요 예수를 붙잡고 놀라워요 딱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붙잡고 꾸지죠 이 말이 세니까 한자로 감이 못쓰고 가나야 그랬어요 가나야가 뭐예요 꾸지죠 성경에 예수를 꾸지지는 건 베드로밖에 없어요 놀라워요 이런 말이에요 죽다리 어디를 죽어 어디를 말이야 이런 놈이 사도세요 이거를 밤새 기도하고 만 명 중에 뽑은 게 이놈이야 이런 건 대강 불러도 돼요 대강 불러도 다 그런 건 봐요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나온 자의 자아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자기의 자아가 드러날 때 실망하지 마요 우리 원래 그런 놈이세요 그게 교만해서 그래요 당연한 거예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고 베드로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욕을 먹어도 따라요 칭찬한 적이 없어 풍란칠 때 무섭다 그랬더니 믿음이 적은다 더 굳이 적이야 더 무서워 주님 성경에 베드로 위로한 것 해봐요 없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왜 나만 가지려는 거예요 주님 베드로를 칭찬한 적이 없어 3년 동안 놀라워요 난 예수가 위대한지 베드로가 위대한지 분간이 안가 그 구박을 받으면 따라 놀라운 사례지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때 맡긴 거예요 베드로야 나는 반드시 네 위에 이 허물이 드러난 너의 부족함 위에 이 말이에요 너의 완벽함 위에가 아니에요 허물이 드러난 너의 부족함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요 변은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요 성령 받아도 안 돼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꾸짖어요 너는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지금 내가 핏방울처럼 땀 흘리고 보이지 않아 너는 한 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너는 한 시 동안도 깨어있지 못하냐 그랬죠? 그런데요 이게 베드로 가든 마지막 말이에요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냐 성령 바랐어요 베드로가요 환상을 보죠 그런데 언제 봐요 비몽사몽간에 또 자 성령이 임해도 자 여러분 급하오한 바람처럼 임해도 잔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졸아도 너무 자기 낙심하지 마요 베드로가 감옥 갔죠 온 교우가 기도해요 천사가 옥문을 열죠 놀라워요 기적 중에도 잔노문 베드로밖에 없어요 옥문을 열었는데 이래요 꿈인가 하노라 하도 자니까 그냥 안 나와 천사가 옆에 부축을 해서 놔 둘이서 두 천사가 끼고 나와요 놀라웠게 걸어 나오면서 생각해요 환상인가 하노라 성령 임해도 잠은 못 고친다 베드로는 성령 임했잖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래도 잠은 온다 놀랍게 베드로는요 자요 여러분 자기를 못 고쳐서 낙심하지 마요 베드로 사회분 나와요 깨어 기도하라 제일 존던만 말해 요하는 그런 말 안 해 그런데 베드로가 말해요 사랑하는 자요 깨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그 설교들은 베드로 교인이 뭐라고 하세요 너나 기도해 너나 자지마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진리를 나타내요 이게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주님은요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땅이 범죄했을 때요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선자를 보내요 누구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왕도 함부로 못한 선자 다가 딴 나라 왕도 함부로 못해 혼자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설교를 듣고도 회귀하지 않았다 한국 교회처럼 한국에는요 더 수입할 선지자가 없어 세계의 유명한 목사들은 다 왔다 갔어 이제 이렇게 돼 외국 나가면 한국에 안 갔다 온 건 선지자가 아니야 너무 많이 왔어 한국에 다 왔어 그런 한국 교회는 귀만 높아졌다 유명한 세계적인 목사들은 왔다 갔지만 교인들은 헌신하지 않고 회귀하지 않으면서 판단력만 높아졌다 주님이 그래서요 다니엘 다음으로요 소손지자를 써요 첫 사람이 누구예요? 호세아입니다 소손자의 특징은 호세아 또 누가 있어요? 이거 봐 유명한 선지자는 다 외우는데 소손자는 아무도 모르는 거 봐 그러지 마요 호세아 아무스 하바쿠 못한 선지자가 못한 선지자를 보냈어요 아무스는요 목동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무스는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 나는 목동이라고 미리 고백을 해 난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미리 고백하는 거야 이 아무스는 이 아무스도를 히브리어로 보면 문체가 사투리예요 말은 이런 거요 예수님 말했당끼? 그란디? 회계하란디요 이런 말이 여러분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지 목사님 웅변학원이라도 다녀오시죠 하바쿠군이요 사업 다 망해서 기도서서 야간 신학교 갔대 무화가 망하고 감남나무 망하고 포도 열매 망하고 외양감 망하고 양치기 망하고 토탈코롤 다 망한 거야 다 망했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더니 응답이 안 되더래요 그가 선지자예요 그는 하나만 있었어요 난 바라볼 게 없어요 욕처럼 근데 말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강사로 부를 것 같아요 목해 다 망하고 비즈니스만 하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난 주님만 즐거워하리 강사 안 불러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보다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필요한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부가 해결 못하는 인생 속에서 어린 우리 자식을 통하여 말씀하는 걸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더 악화됐을 때 주님은요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통해 말해요 제가 이스라엘에서 후원을 못 받아서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입에 매일 말했던 게 있어요 미치겠네 이거 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안 도와주네 이거 그랬어요 그리고 남에게 제가 배운 대로 코리 텐붐 리즈하울스 조지 밀러 토리 신부님 배운 대로 기도 편지로 부족한 거 암시하지 마라 아버지 끼만 해라 그건 해요 하지만은 믿음이 안 되는 거야 미치겠네 이거 지나가는데요 우리 아들이 네 살 때예요 지나가는데 우리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가 지옥 가락하나 이러더라고요 네 살 네 살이 네 살이 너 뭐라고 그랬어 그랬더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이시구나 어른아들이었는지 제가 우리 아이프랑 크게 싸움한 적이 있어요 우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우리 딸이 딱 들어왔더니 이스라엘 학교에서 오더니 아빠 이거 읽어봐 뭔데 그랬더니 거기서는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학년마다 배워요 그런데 초등학교 그때는 루키를 배우더라고요 에이스더설부 에이스더를 우리 딸이 아빠 이거 좀 읽어줄래? 뭔데? 읽어보니까 읽은 거예요 아하스레 왕이 아내인 에이스더에게 말하기를 내가 원하면 땅의 절반이라도 줄이라 그랬어요 너만한테 무슨 말 들었지? 이게 어떠한 데가 아버지의 설교야? 그랬어요 내가 우리 딸이 울면서 그러는 거겠죠 아빠 왜 그러는데 내가 뭐 어떻게 알아? 아니 그냥 성경 읽는데 이 말을 아빠한테 해주려고 싶었어 그 순간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워낙 부족하니까 딸보다 못한 아빠가 되니까 하나님이 딸을 통하여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리와 제인의 친구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마리아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노님이요 사마리아가 아드님이에요 장노님인데 아들이요 머리를 빡빡 깔고 여기만 빨간 머리를 세워서 이렇게 바지 찢고 장노니까 교회 데리고 가려고 주일날에도 교회 데리고 주님 믿게 하려고 교회 가자 데리고 가는 거예요 창피한 거예요 사람이 물어봐요 쟤 누구예요 그러면 아 우리 동네에 사는 애인데 아들도 그런 말 아버지 욕먹은 것이 자기 때문에 아버지 욕먹은 싫은 거야 자기는 욕먹어도 사마리아 사마리아 그런 관계였어요 은혜를 받아라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죠? 지금 이 장노인 장노인 아버지는 누구 편에 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이분이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분이 돌이켰어요 아 말은 맞는데 위치가 위치가 하나님이구나 내 아들 편에 선 적이 없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 아들에게 목사님의 말을 들려주려고 하는 걸 포기하고 먼저 자기도 모르게 아들이 가는 미용실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대요 여기 빨간머리 세우는 그 미용실 맞죠? 근데요 그때 이 미장원 아줌마가 한 말 때문에 해결됐어요 주의 종 때문이 아니라 가서 이렇게 말했대요 나도 똑같이 해주세요 머리 근데 그 다음에 미장원 아줌마가 한 말 때문에 이 집의 화해가 시작됐어요 미장원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러더래요 아저씨 머리 약처도 안 써요 아저씨 머리는 힘이 없어서요 비싼 약처도 안 써요 그래서 그 말을 딱 듣는데 이런 생각들 해요 야 우리 아들 대단하구나 이게 수단이 아버지 마음에 이거 한때 뿐이구나 나중에 이거 약처도 안 쓰는구나 아들을 향한 털 같은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미장원에서 뭐예요? 아버지가 하나님 편에 센 게 아니라 뭐예요? 아들 편에 서니까 아버지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고 이게 뭐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죠 하늘 보자를 버리고 어디 왔어요?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교회요 영적인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 부응하지 않습니다 전도 안 됩니다 전도 안 돼요 땅으로 와야 돼요 하늘 올라가지 마요 전도 안 돼요 제가 제일 위험한 사람이 있어요 저희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서 있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예배하다가 하늘이 열려요 이렇게 헤븐이스 오픈 그래서 보좌위의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갔다 와요 20분에서 여러분 가지 마요 아직이요 공중혼인잔치 안 했어 결혼하기 전에 시댁에 가는 거 아니야 입신이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 제리 마셔서 혼인잔치 살았는데 미리 시댁에 왜 자꾸 가는 거야 열심히 친정집에 살아 여기가 친정집이야 신정집 나는 뭐 주위 신부래나 신부가 왜 자꾸 결혼식 하기 전에 시댁에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여기서 죽도록 촌성해요 신정어민한테나 이게 교회예요 뭐 입신하는 게 좋은 건 줄 알고 입신해도 성질은 안 변해요 성질은 안 변해요 저에게 오신 목사한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기도를 워낙 많이 하는데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딱 이더래요 몸에 올라가면 천국에 안 변한다는 걸 말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가니까 다 그은 보석이래 이랬대요 우와 보석이다 그리고 예수님 안 쳐다보고 보석만 바라봤대요 예수님이 어초구름 쳐다보더래요 땅으로 내려버렸어요 땅으로 확 내려버렸어요 침대더래요 엉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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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안 가져와서 싫어해 싫어 뭐예요 입신해도 안 변해요 우리가 바뀌기 위해서는요 교인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래요 보좌에 주문 받았다고 목사님 내가 오늘 슈퍼네츄럴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대요 천사가 그래요 내추럴이야 야 내가 내 의자에 앉아있는데 왜 슈퍼네츄럴이야 내추럴이야 여러분 보좌 위에 주님이 앉아있는 것은 내추럴이에요 천사들은 당연한 건데 뭐 그 노래 안 해요 근데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있잖아요 와 이 죄인들 이 은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죄인들 기분 좋을 때나 주님 따라서 기분 나쁘면 당장의 전도와 봉사와 예배를 시켜버리는 이 풍랑가 같은 인간들 왜 아멘아나는 거예요 틀린 말했어요 이 죄인들 속에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피를 칠하면 너희 안에 고하리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천사들은 와 슈퍼네츄럴이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죄인들 속에 고하려고 하실까 무엇입니까 구원의 두 번째 단계 우리는요 하늘 보좌의 주님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스테반처럼 돌 맞자 죽을 때 보는 거예요 하늘 들어갈 때 열리지 왜 미리 열리는 거야 정말이에요 오순절 운동은 위험하다 십자가의 감격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내가 온전히 회개한다면 죄의 사안보다 더 기쁜 기쁨은 없습니다 성공 못해도 됩니다 근데요 2000년 교회사가 증거하기를 죄의 사안보다 주님이 주시는 성공 축복 행복 물질을 더 기뻐하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의 사안보다 더 기쁜 성료의 기쁨은 없다 죄의 사안보다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죄의 사안보다 더 기쁜 성룡의 능력 성룡의 은사 성룡의 계시는 없다 죄의 사안보다 성룡을 더 기뻐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감격보다 성공을 더 기뻐하는 사람 반드시 타락해요 그냥 세상에 잘 되면 그냥 너무 기뻐 당분간 헌금하지 예배하지 속으로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 반드시 타락합니다 진짜 주의 사람은요 베드로는요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난 죄인입니다 나 같은 걸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일단 휴대폰 번호를 주시옵소서 저랑 영원히 동업합시다 베드로는 주님이 기적을 주셨을 때 기적 앞에서요 자기의 이득을 보지 않는다 베드로는 기적 앞에서 자기의 미래를 보지 않는다 베드로는 주님이시는 축복과 기적 앞에서 자기의 죄성을 발견한다 뭐예요 주님은 베드로처럼 아무리 허물을 말아도요 주님의 기적 주님 말씀 앞에서 주의 마음으로 닮아가는 사람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이 찹니다 여러분 이번 주제입니다 자아는 내 것을 얻기와의 마기랑 하나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우리들은 어려움 속에서 손해를 볼지라도 나를 향한 상대방의 허물을 바라보지 않냐고 고치려고 하지 않냐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뭘 잘못했을까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온수와도 허목하게 하시는 이라 온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닥친 사람 그만 바라보시고 주님 저 사람이 나를 속삭이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속삭이는 것은 없습니까 여기 모인 나부터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세상은 주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마음을 보기를 원해요 회개는 능력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앞에 깨닫는 거예요 타항자가 아버지의 것을 다 가지고 능력을 삼았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주신 모든 걸 알렸습니다 하나만 남아요 우리 아버지는 좋은 사람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돼요 그때서야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실망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3일 되길 추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